생각은 무상이 공식이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몰입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상계에 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몰입이 왜 안 될까요? 생각은 자꾸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내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행위예요. 몰입이라는 거, 역행하는 겁니다. 명상이라는 거, 역행하는 거예요. 나무함이 탑을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지? 이래서 정신이 또 다른 데로 가요. 나무함이 탑을 하면 또 사라져 버려요. 또 다른 데로 가요, 정신이. 명상은 뭐예요? 혼자서? 사라지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명상하는 것을 부처님이 정염 그런 거예요. 염자가 뭡니까? 기억염자입니다. 지금 금자에다 마음 심자. 과거가 아니라 지금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떠올리는 게 염이에요.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염은 무상해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본식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본식이라고요. 지금 생각이 사라져 줘야 다른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사라지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나는 안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이 탑을이건 호흡에 대한 생각이건 내 명상하는 주제에 대한 생각이 안 사라졌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왜 나 명상이 잘 안 돼요. 누구나 안 돼요. 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건 어떨까요? 애인 생각하잖아요? 하루 종일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욕먹을 때도 애인 생각을 한쪽에서 하고 있을걸요? 여러분은 이미 타고난 명상 가세요. 이해되시죠? 호흡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미타불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꿈속에서도 나옵니다. 제 친구들이 당구 좋아하는 애들 자려고 눈 감으면 당구가 다 보인대요. 그런데 저는 당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막 갓골문 이런 거 연구할 때요. 눈 감으면 갓골문이 막 써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내서 몰입하면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신기한 게 흐름이 형성돼요. 여러분 안에 불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 생각이 계속 포커스를 맞춰주면 햇빛은 원래 불을 못 내죠. 바로는 불을 못 내는데 참나가 여러분을 바로 변화는 못 시키는데 정념을 통해 한 생각을 계속 해주면 불이 나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몰입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몰입을 잡고 하면요. 부처님의 전지전능 자비가 거기서 뭔가 드러나요. 조금이라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몰입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몰라도 좋고, 괜찮아도 좋고, 아미타블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여러분, 나무아미타블도요. 나무아미타블에 몰입해 가지고 그 소리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블은 방편이고 내 참나 자리에 나무아미타블 하면서 정신을 모아 가지고 참나에 몰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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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해 가지고 마음을 몰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참나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다 다양한데 원리는 원래 하나예요.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명상이 일상에 다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시는 거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신통을 쓰시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영감이 있고 촉이 개발되고 그쪽으로 뭔가 신통이 납니다. 남들보다 그쪽에 우주적 정보가 더 읽혀요. 그리고 눈 감고도 뭔가 그런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이 더 개발됩니다.